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요 이제 한번 심화반이 아니라 기본반을 진행할 건데요 이제 일단 재석이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 연세대사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항공에 있고요 의량진공단기에서 지금 이제 공반에서 맡고 있고 지금 순마투스 의량진 순마투스 그 다음에 우리 부산공단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월화는 이제는 서울에서 하고 수목은 이번에 부산 가는 거고 금토일은 여기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수업 사회는요 저희 공무원 사회에서는 뭐 어제 오래됐습니다 놀러 오자마자 했고요 원래 오래돼서 여러분 성적 올리는 데는 별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고 일단은 저희 공무원 시험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 이제 지금 3월에 저희 개강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제 공무원 시험은 뭐다 밑반진동이 물붙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채운다 못 채운다 밑반진동이 물붙기인데 채울 수 있다 못 채운다 여기서 채운다 못 채운다 채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채우는 게 뭐다 바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공시생에서 공무원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라고 하면요 결국 한 달에 한 번 즉 시험 전에 한 번 다 돌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틀에 한 번 다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5과목을 시험 전에 하루 이틀에 다 돌린다 그럼 적어도 한 과목을 4시간 5시간에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딱 마지막 한 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달 마지막 한 달과 100일 지금 보통 저희들 남은 시험이 9까지 보통 남아있죠 지금 딱 한 달 안 남았거든요 수험생들이 지금 시기가 원래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15시간씩 딱 찍으면 한 달 찍으면요 한 학원 한 10개월 이상 다닐 친구들은 합격합니다 과정이 별로 안 좋더라도 그 다음에 지금 국가직 말고 지방직까지는 한 100일 정도가 좀 남았는데 그 100일 동안 하루 12시간씩 딱 찍어서 100일 하면요 곰도 사람이 되는데 우리 공시생도 합격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8개월 하루 10시간씩 8개월을 공부하면 합격합니다 데이터상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 여러분 지금 시작했는데 내년까지 하루에 10시간씩을 해서 꾸준하게 만약에 8개월 이상 한다 10개월 가까이 한다 그럼 합격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좀 그게 좀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럼 막판에 빡세게 한번 돌리는 겁니다 안 되면 정말 한 달에 나는 돌릴 수 있다 15시간씩 돌리면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15시간이 산술적으로 잘 안 나와요 여러분 하루 6시간 잔다 치고 밥 먹는 거 30분씩 1시간 반 치고 이 동굴이 1시간 반 치면 15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한 달에 몰아치느냐 아니면 좀 나눠서 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시험은 절대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 공무원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다 왜? 이게 하루에 10시간씩을 해서 여러분 10개월 이상 공부하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왜 떨어지느냐 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여기서 지금 항상 원래 7월부터 보통 스타트를 하죠 7월부터 스타트를 하는데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중간에 떨어져 나갑니다 털어낸다라고 하죠 처음에 딱 7월 개강할 때 있던 친구들이 8월 딱 한 달이 지나면 3분의 1 이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다 노량진에서도요 기본반들이 만약에 처음에 200명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한 100 몇 10명밖에 안 남아요 그 다음에 딱 끝나고 나면 거의 반토막 안 남죠 중간에 일단 탈락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다니고 뭐하고 아니면 공부하면서 문제 생겨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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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 시험 칠 때는요 10%도 잘 안 남아요 처음 시작했던 친구들의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3월에 시작해서 지금 6월에 시험 본다 시험은 보셔야죠 보는데 합격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월에 시작했을 때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 장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은 내년 4월이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딱 지금 1년 남았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6월이 아니라 지방진이 아니라 내년 언제다? 4월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4월에 모든 포커스 맞춰서 시험을 본 다음에 그 결과를 나와서 부족한 점을 채워서 어떻게 한다? 이제 우리 지방지구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친구들이 이제 떨어지는 이유가 딱 6월에 시험 끝나고 한 두 달 놉니다 6월 15일이죠 보통 이제 서울시까지 작년에 있었을 때는 6월 말에 끝난다고요 그래 한 두 달 쉬어요 밑 빠진 독이죠 물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다시 공부하잖아? 그러면 또 안 채워져 잘 못 채우는 거예요 밑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가 쌓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딱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면 합격할 때까지 나는 펜을 놓는다? 놓지 않는다? 펜을 놓지 않는다 아주 깔끔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6개월 합격 힘들다라고 보십니다 여러분 6개월에 합격 하도 우리 집 공단기가 여러분 우리 공무원 학원들이 1년만에 합격합니다 합니다 라고 10개월만에 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거 힘들어요 그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정필수 과목이 돼 있는 친구들은 됩니다 필수 과목이 두 과목 돼 있는 친구들은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바짝 땡기면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봤어요 그 다음에 필수 과목이 완벽하게 돼 있는 친구들 같으면 6개월 안에 끊어요 합격을 근데 일반적으로 백치 아다다에서 시작해서 6개월이다? 힘들다라고 봅니다 왜 쟤는 힘들다고 하지? 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거의 99%가 힘들다 그런데 딱 이게 지나가는 시점이 8개월 정도 딱 지나가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1년 딱 10개월 지나가면 그게 차이 없어요 1년에 있는 친구랑 2년에 있는 친구랑 10개월 이상 넘어가면 그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합격할 때까지 팬을 놓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나는 이번 6월에 합격한다 손 오케이 공부한지 며칠 됐어요? 그러면 가능해요 작년 10월부터면 10월, 11월, 1월, 2월, 3월, 8개월이잖아 빡빡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 번에도 실수하면 어떡한다? 무조건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빡빡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3월 반이잖아요 제가 안 된다는 건 3, 4, 5 즉 3, 4, 5 3개월에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6월 시험에서는 필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돼 있는 상태였으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1년 남았다니까 막 엄청 많이 남은 것 같죠?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수험바닥은 1년을 눈 깜짝하면 지나가요 아 공부 알겠네 라고 하면요 1년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선택과목 사회 여러분 잘 아셨습니다 이게 양이 적어가지고요 여러분 사회 할만해요 선택과목에서는 기본 사회를 깔고 가는 거죠 행접법 행정학 두 개 선택하든가 뭐 딴 거 선택하면요 힘들어져요 왜? 양이 많아서 과목들이 나쁜 과목은 아닙니다 다 훌륭하고 좋은 과목인데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좀 힘들어진다 이유는 양이 많아 행접법 행정학 선택하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과목들을 선택한다 일단 사회를 하나 안 끼운다 그럼 좀 힘들어져요 사회를 끼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뭐다? 양이 적어서 보통 수험생들이 사회 행정학 사회 행정법 사회를 자꾸 끼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가 적다? 양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험장 가면 돌아버린다고 다스값을 다 돌린다?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라도 확실히 양이 적어야지만 여러분 이게 행정학의 양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 3분의 1도 안 돼요 행정법의 3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 양이 적다는 거는 굉장히 여러분 할만하다라는 겁니다 선택과목이라서 이게 조용점수에서 크게 플러스 마이너스 안 납니다 행정법 행정학 사회 보통 껴요 손해도 안 보고 더 남는 것도 없어요 옛날에 좀 남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딱 적당하게 맞추기 때문에 행정학 행정법 행정학 크게 조용점수에서는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딱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얼마만큼 지금부터 우리 1년간 잘 만들어내서 이제 빠른 속도로 돌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느냐 그게 문제인데 기본 반 때 뭐 걱정하지 마세요 심화 때 그 다음에 팍팍팍 줄여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일단 보시면 저희 일단 강좌 설명은 저희 일단 기본 이론이니까 기본서로 진행합니다 기본서로 진행하고요 요번부터 기본 반 클래스 진행하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요번부터 바뀌어 가지고요 일단 기본서에 있는 내용은 뭐 ppt로 합니다 저는 판서를 거의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안 해도 되니까 그 대신 머릿속에 넣어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집어넣는다 그래서 듣기만 해도 나중에는 점수가 나온다 요즘 판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엔 뭐 누가 뭐 촌스럽게 판사하고 합니까 쌍팔년 스타일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분 저희들은 딱 보면 인강의 이런 데 최적화된 사람들이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 판서는 많이 아는데 다 ppt로 다 작성됩니다 그래서 ppt의 단점이 뭐냐면 잘 빠져나간다는데 그래서 제 밴드 여러분 김규대사회 밴드 가입하셔야 됩니다 네이버밴드에 김규대사회 반드시 가입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ppt 내용들이 다 올라가져 있고요 여러분이 아침에 버스 타고 왔다 갈 때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 내용들을 쭉쭉 보시면 되는 거고요 핵지 총이는 자료들도 계속 올라가 있고 거기서 질문도 받고 하니 반드시 네이버밴드 김규대사회는 가입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 여러분 이렇게 ppt로 진행을 할 거고요 깔끔하게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기본서 이 내용 푸는데 저희들은 이제 문제 다 풀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기본반에서 법과 정치 사회문화 맙니다 경제는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8주에 5시간에서 쫙 그냥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돌렸는데 이제는 저희는 그렇지 않고요 이제 저희는 법과 정치 사회문화 문제 보고 내용도 보고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경제는 빼서요 경제 이제 이기심이라는 거에서 다시 이제 뭐 싹 다 그거는 이제 테마로 단가로 진행될 거고요 왜 그렇게 진행하냐면 원래 이 올이론 강의라고 하는 게 이 저희 커리큘럼은 5주에 8시간에 8주에 달 시간이에요 이래서는 내용만 빨리 돌리면 나갈 순 있어요 지금까지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래 되면 커리큘럼이 한 번 중간에 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단계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더 늘어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한 번 기본반 돌리고 그 다음에 심화 내용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로 주요 테마로 들어가야 되니까 총 4달이 걸린단 말이죠 심화 기본까지 2&2까지 끝날 때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 서울은 이렇게 진행해요 8시간씩 8주로 보통 기본반을 진행하니까 올이론 강의로 진행을 합니다 지금처럼 그러면 8주 같으면 경제까지 딱 끝낼 수 있어요 내용, 문제 싹 이 기본상황 끝낼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시간이 도저히 안 나오니까 여기서는 깔끔하게 법과 정치, 사회문화, 내용과 문제를 같이 간다 같이 간다 그 다음에 나는 두 달 만에 한 방에 끝내고 싶다 그러면 토요일 오후에 3시간씩 하는 이제 경제 이기심에서는 경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문제 다 풀고 테마별로 짝 자료 다 줍니다 자료마다 다 확인 연습하고 마지막에는 경제 합법에서까지 해서 8주로 가는 거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반에서는 딱 두 개 이제 법과 정치와 사회문화, 내용과 문제를 같이 간다 그렇게 하면 길어봤자 그러면 이제 반 정도 줄죠 원래는 4달이 걸려야 될 게 빨리 돌리면 두 달만에 돌릴 수 있고 아니면 뭐 시간으로 따지면 좀 더 준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조금 좀 압축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보면 일단 이렇게 책으로 진행할 거고요 저희 큐노트가 나와 있습니다 큐노트 나와 있는데 여기는 이 노트죠 친구야 줘봐 노트 줘봐 이렇게 ppt 된 내용을 이렇게 저희는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계속 보셔도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거야 아직 구매가 안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핸드폰 저희 이제 우리 네이버 밴드 가면 이 자료가 계속 올려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 내용으로 계속 보셔도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갑니다 큐노트는 그냥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보통 이거는 저희 1년짜리 커리큘럼이에요 3월 커리큘럼이 아니라 보통 1년짜리 커리큘럼이면 제일 먼저는 사용감, 사회용으로 감 잡기를 하는 건데 저희는 일단은 여기는 지금 안 했죠 원래 기본 정도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여기는 저희 고심엑스에서는 이걸 촬영을 하진 않았고 공단계에서는 촬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건 있고 이건 굳이 안 보셔도 되고 저희 지금 이제 기본이론은 이거 하고 법정하고 사회문화 그 다음에 경제 이기심이라는 거를 저희는 이제는 따로 해서는 하는 거죠 경제는 여러분 한 번은 오프라인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풀어야 되니까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된 게 경제예요 여러분이 경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왜 이렇게 또 바꿨냐면 경제를 그냥 싹 넘어가면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럴 바에 천천히 8주에 하나씩 하나씩 해서 한 번에 끝낸다 라고 해서 따로 뽑아낸 겁니다 경제는 한 번은 필요해요 경제에서 한 번 제대로 엉켜버리니까 이 수험생활을 내도록 사회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는 천천히 하나하나 진행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수업은 저희는 여기서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원래 2&2 심한 내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테마별로 저희는 촬영은 되어 있습니다 고심엑스 촬영도 있고 공단도 촬영도 있는데 법과정치 클리닉, 경제 클리닉, 사회문화 클리닉 경제 클리닉은 굉장히 좋아요 경제 클리닉은 좋은데 제가 자주 하진 않아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가끔 한 번씩 합니다 가끔 1년에 한 두 번 정도 뭐 한두 번 정도 이제 테마로 하는데 법과정치도 괜찮고 사회문화도 괜찮지만 특히 경제 클리닉은 굉장히 괜찮은 강이다 오래됐던 강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로 계속 2&2를 했었죠 근데 요즘에는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뭐 테마로 합니다 그 정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진 않고요 여러분 아니면 인강으로 보시면 이거는 저희 고심엑스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 나중에 경제가 부족하다 그러면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에 기출인데 저희는 이제 기출은 이제는 다르게 돌리기로 했어요 기출이 원래는 11월에 딱 한 번 합니다 4D 기출이라서 서울에서는 딱 한 번밖에 안 해요 한 번 하고 이제 촬영 끝났는데 저희들은 이제는 2&2 개념을 바꿔서 기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에서는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서는 딱 필요한 게 뭐냐면 일단 기본 내용 꼼꼼히 보시는 거와 기출 한번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이렇든 저렇든 기출은 좋든 말든 한번 봐야 되니 저희들 보통 테마로 이제는 우리 4시간짜리로 8주에서 지금 원래 오늘 오후부터 시작을 해줘 테마로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기출이 진행된다 4D 기출 기출 강의가 원래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나가는 거고 한 번 탁 몰아서 칠 때는 촬영할 때는 제가 좀 길게 해요 길게 하는데 저희들은 좀 짧게 이번에 이제 4시간씩으로 8주로 가는 거죠 4D 기출이라는 게 뭐냐면 기출이 첫 번째는요 기출이 일단 단어별 내용 나가고 여는 문제를 다 풉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은 그거를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만들어진 거를 다 이름한테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기출은 내가 잘 푸는 거지 여러분이 잘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다 했어도 내가 한번 모의고사 형식으로 랜덤으로 바꿨는 걸 풀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뭐 틀린 줄 알아요 수업 다 듣는데 다 맞출 것 같죠? 틀린다니까 여러분 내가 앞에서 딱 풀어주죠? 싹주죠? 푸세요 그러면요 그 중에서 여러분 반 이상은 못 풀어요 경제 문제 제가 앞에서 딱 풀어드립니다 자 아시겠죠? 고기 것들 것들 쫙 지웁니다 자 지금부터 풀어보세요 못 풀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출 문제에 있는 거는 내가 다 알아야 되니 다시 그걸 나눠줍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혼자서 풀어보면 돼요 그러면서 틀린 거는 교재 찾아서 메꾸면 됩니다 확인학습 세 번째 핵심 지문 총정에서 제가 여러분 지문만 다 딴 겁니다 원래 그런 건 특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아마 좀 있으면 막 서울에서 잡아서 촬영을 할 건데 그 내용이 이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핵심 총이라서 그 PPT로도 우리 지문만 딴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다 외우시면 돼요 지문만 땄으니까 외우면요 훨씬 문제 푸는데 좋다 속도가 빨라져요 그래서 지문을 따서 기출문제집을 풀어보고 지문을 따면 훨씬 좋아요 그럼 머릿속에 들어와요 아 이 내용이구나 그 지문을 모르면 여러분들은 다시 기출문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 내용 보고 단어별 문제 보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지문까지 해서 4D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확 기출를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는 매달 단 거로 아마 기출를 할 겁니다 이번에 서울에서도 역으로 기출를 했는데 은근히 기출를 많이 들어요 나는 꿈에도 3월에 학생들이 들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근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기출을 한 번은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놓친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기본강의 다음에는 기출 기출책은 논의 있구나 훌륭하구나 이게 제 기출책입니다 원래 기출책인데 여기에는 굳이 굳이 한 건 들어가 있지 않고요 딱 사회 기출 내용들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수능문제 들어가 있지 않고 딱 기출만 들어가 있고 뒤에 핵지총 이것만 딱 들어가 있어요 이걸로 보통 나중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풀문풀 단원별문제풀입니다 저희는 딱풀리는 단원별문제풀인데 요것도 보통 이제 1월에 진행해요 저희는 벌써 끝이 났습니다 요번 시즌 끝났고 그래서 요번 시즌에 촬영을 했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끝났다 그 다음에 3월은 동영 실전모의고사입니다 실전모의고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메모사 제 강의 중에 굉장히 유명한 강의 중 하나가 매주보는 모의고사인데 이건 서울에서도 유명한데 이거는 저희는 보통 7월부터 시작합니다 7월이나 9월부터 시작해서 1년 내도록 매주보는 모의고사는 진행하는 거고 왜냐하면 사회는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쭉 진행하는 거고 요거는 동영으로 진행해요 동영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면 깔끔해요 국가직 형식으로 완전히 틀을 맞춰서 딱딱딱 치는 건 동영이에요 메모사는 일반적으로 거의 저희가 뭐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 실전모의고사는 쭉 만들어내는 거고 동영은 그 틀에 맞춰서 딱딱딱딱 진행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기본강의 보통 4배속 8배속인데 이제 여기는 보통 기본강의가 올인원 같으면 64시간 몇시간? 64시간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반 탁줄이면 2배속이 몇시간? 32시간 그 다음에 4배속이 16시간 8배속이 10시간인데 제가 요거 요거 두개는 촬영을 했는데 요거를 촬영을 못했어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요걸 엄청 먹었죠 예 그 대신에 요 8배속은 진행할 거에요 8배속은 더 줄여서 8시간에 진행할 거는 진행할 겁니다 예 수험생들은 그렇죠 요즘에 수험생들이 다 그래요 저한테 대놓고 그럽니다 선생님 공부하기 싫어요 알아서 듣고는 들을 건데 알아서 줄이세요 딱 그러죠 아 우리 고객님들의 니지가 그런 거구나 요즘 우리 수험생들은 꼭 싫다는 거야 나는 들을게 니가 한번 8시간 옛날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하면 너희들이 열심히 해서 줄이고 공부하세요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잖아 근데 요즘에 수험생들은 그걸 싫어해요 워낙 듣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니가 알아서 줄여가지고 내가 시험장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할 시절 때 틀어 놓을게 그래서 모레에 노조 이렇게 많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압축이 될 거에요 아마 3월 중간 정도 그러니까 시험 2주 전까지 찍어 달라는 요청들이 워낙 많아서 아니면 너 어 욕할 거다 라고 하죠 왜 너가 한대는 관했냐 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일단 찍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커리큘럼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뭐 약점 정보 뭐 핵심 지무책 핵지총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 핵지총 같으면 뭐 이건 반복해서 올릴 거니까 그래서 이런 ppt 내용들을 저는 밴드에 올려 놓기 때문에 요거랑 요건 올려 놓을까 두개는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대략적인 제 1년 커리에요 일단 기본반 한번 들어보시면 대충 어느정도 커리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저희 출제 경향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3과목이 합쳐진 거에요 수능의 3과목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딱 이제 합쳐졌습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법과정치가 아니라 법과 사회와 정치였죠 근데 이제 합쳐져서 법과정치가 됐으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이거는 열 문제가 나옵니다 열 문제 그 다음에 얘들 다섯 문제 다섯 문제가 나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 요렇게 출제를 하는 곳에서는 이제 요거를 두 과목으로 보는 거죠 원래 법과 사회 정치로 그렇기 때문에 열 문제가 나오는 거고 경제 다섯 문제 얘들 다섯 문제 요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교행은 이제는 똑같아졌어요 문제가 교행은 저희 지방하고 문제가 똑같아요 원래가 바뀌어요 원래가 딱 바뀐 해였어요 이제 원래가 바뀔 건데 교행은 지방직과 문제가 동일합니다 근데 서울시는 날짜가 옛날에 달랐는데 올해부터 같아져요 같아지는데 문제는 달라요 근데 서울시는 문제를 다르게 내요 서울시는 여기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여기를 이제 좀 서울시는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여기를 여덟 과목 여기를 일곱 문제 이렇게 내요 7, 7, 6 이렇게 낸다고 왜냐하면 세 과목으로 봐버리니까 평가원에서 출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 문제는 좀 길어요 약간 근데 올해 여러분들 그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왜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지방직을 치고 나서 서울시를 봤다고 폐저부활전처럼 근데 이제 올해는 같은 날 보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 대부분 다는 아마 서울시를 치지 않고 거의 지방직을 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시험들이 그냥 저희는 딱 9까지 가고 지방직 틀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합니다 시험은 철저히 단원별로 안배를 해줍니다 여섯 단원 여섯 단원 여섯 단원 그러면 그게 보통 단원당 한 문제 법과정치 좀 더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뭐 어려움은 없고요 경제는 결국 여기에 문제다 2단원 3, 4, 5단원 여기 문제 요것만 잘하면 된다 그러면 돼요 별로 크게 어렵지 않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mill維 mill維 를 == 를